진도군이 산업통산자원부가 공무한 2023년 그린유딜 전선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구간은 등하교시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진도초등학교 통학로 구간 830m로 2024년 상반기까지 행정, 인허가, 실시 설계를 완료 후 착공해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업비의 50%를 군에서 부담함에 따라 진도군 재정 여건산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공모선정으로 국비 20%, 군비 30%, 한전통신사 50%의 비율로 총 사업비 27억 원을 분담해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